누구세요? 내가 왔습니다. 아, 예. 고기 주세요. 아이고, 마약. 아이고. 고기 주세요. 아이고, 마약. 뭐예요? 이게 아마... 어, 뭐지? 미역인가? 이게... 가물치. 가물치? 설마, 생물로? 가물치요? 네. 웬 가물치요? 가물치하고 문화하고. 아이고, 이거... 어머, 이거 뭐야? 아니, 이게 오늘 뭐... 애들 해 주신다고 이걸... 보양식 해 주시려고. 지금 준비하셨군요. 이제 몸 보신을 시키려면 일단은 가물치가 좋다. 아기 놓고도 좋지만 일단은 몸 보호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물치하고 또 잉어하고 그다음에 문어하고 세 가지를 샀어요. 다 사라는 거 그냥. 네. 네.